서울 강동구 천호동, 경기 화성시 동탄이 신도시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이 연내 2만6천 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입니다. 국토유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만6천45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연구임대주택,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 등으로 나뉩니다. 생계수급자 등에게 제공되는 연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% 내외로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, 행복주택 등은 시세의 60에서 80%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될 전망입니다.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총 48곳에 총 1만6천977가구가 배정됐습니다. 서울 강동 천호일 행복주택 94가구를 비롯해 경기 화성동탄이 행복주택 1500가구, 경기 양주옥정 행복주택 1215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. 비소득권의 경우 총 53곳에 9,477가구가 배정됐습니다. 강원 남원주 역세권 행복주택 435가구, 충남 아산 탕정 행복주택 1054가구, 광주 선운이 국민임대주택 447가구 등이 공급됩니다. 무주택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향후에도 필요한 곳에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며 좋은 입지에 다양한 평면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모집 공고가 무주택 서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뉴스토마토 김총원입니다.